아 아 진짜 진짜 열받네 왜 그래 또 진짜 오케이 기대됩니다 이거 줘 이거 내가 써야 돼 아 이거 내가 써야 된다고 내가 썰어놨잖아 아 진짜 못됐어 아 그거 내가 빼놓은 건데 아까 사람이 어쩜 저렇게 못됐지 내가 왜 못댔냐 고구리 씻는 거 아니지? 어? 핏물을 뺄 건데 왜 아 핏물 이렇게 핏물 삐셔 좀 다 썼으면 나와줄래? 아니 안 썼어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너 오늘 뭐 할 거니? 불고기 불고기? 그런 간편한 요리? 응 그렇게 간편하다고 얘기하지 그치? 어 어떤 불고기 할 건데? 어떤 불고기를 하겠어? 응? 나는 내가 평소에 해 먹던 거 할 거야 화이팅 가지 푸면 돼지고기 오케이 야채 볶고 오케이 오케이 가지 푸면 돼지고기 가지 푸면 돼지고기 가지 푸면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